네 밥알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우리 밥알분들에게 바로 응원법 영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와 제가 우리 밥알들을 위해서 응원법 영상을 준비했어요 무려 블룸 응원법 영상입니다 잘 듣고 잘 보고 만약 콘서트장에서 할 수 있다면 같이 함께 해주시고 안된다면 안방 1열에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윤지성 너로 물들어 윤지성 물로 물들어 윤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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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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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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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beiten 윤지성 윤지성 윤지 물들어 물들어 딴딴딴딴 빰빰빰 내 꿈 꿔 내 맘에 내 맘에 띄웠어 윤지성 처럼 가라 하나 둘 셋 우리 둘 윤지성 나 내 맘에 띄웠어 물 내려요! 물 내려요! 윤지성! 사랑해! 네, 이렇게 했고요. 제가 좀 많이 틀렸어요. 그래서 밑에 자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시게끔 정리를 좀, 네. 그 감각이, 제가 아까 1절에서 감각이, 감각이가 아니고 감각이, 감각이 이건 것 같아. 이게 맞는데 내가 아까 흥분해버려서 감각이! 이렇게 불러버렸어요. 여러분,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코끝엔 너의 향이 진하게 피어난 모든 감각이 감각이! 깨어나! 깨어나! 너만이 나를 움직이자!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, 네. 잊지 말아주시고요. 그럼, 응원법 영상을 잘 보시고,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아우, 목 아파.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공연장에서 만나요. 만약에, 이거를 소리를 못 내면 마음속으로라도 이 소리를 함께 네, 저를 응원해 주세요. 아우, 그럼 밥알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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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